평양을 방문하기 위해서 오는 로무윤 대통령과 그 일행이 오늘 분개연선도시 개성을 통과했습니다. 오전 9시 8분 로무윤 대통령과 그 일행이 군사분개선을 넘어 우리 측 지역에 도착했습니다. 최룡의 황해복도당 책임비서, 리상관 황해복도인민위원회 위원장, 김일근 개성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. 여성 근로자들이 로무윤 대통령과 부인에게 꽃다발을 드렸습니다. 이어 로무윤 대통령과 그 일행을 태운 자동차 행렬이 평양을 향해 출발했습니다.